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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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반가워면 엄마 인상부터 권쳐 인상이 좀 더럽습니까? 아니 굉장히 인상이 선한 인상이야 엄마 인상이 근데 나 죽겠어요 매일 그래 매일 엄마한테 들은 소리 그 소리밖에 안 들었을걸 어렸을 때부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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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상인상 그래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 내 에너지에서 자식들이 간다고 했어 내 마음에서 자식들의 영향도 받는다고 했어 왜 이 말 하냐 젊을 때도 한숨 채우는 때도 한숨 이 자식들은 한숨 속에서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엄마는 웃어보는 자체에 그냥 아예 인상스러운 게 습이 됐어 아예 그냥 웃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래요 그렇지만 또 자식 때문에 웃어야 되는데 항상 근심 근심 어린이 근심을 하고 살았을 거야 자 너 4주에 대학 없어 대학 없다고 대학 다녔냐고 안 다녔냐고 나왔어? 그러면 이리 전문대나 어리부리한 대학 나왔을 거야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왜 그러냐면 공부꾼이 못해서 꺼내지는 게 아니라 내 부모의 근심 속에서 제대로 공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게 이 양님의 말 그래서 공부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내 부모의 근심이 없었다면 이 양은 지금 나라녹 먹고 있어야 돼 그게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하는 줄 알아? 이게 점이야 뭔 말인지 알아? 개비로 앉아가지고 백마디 천마디 하는 거 필요 없어 어? 네 4주 자체가 나라녹을 먹을래? 경찰을 할래? 알겠어? 군인을 할래? 4주가 그렇다고 그런데 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 나이를 말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까 내가 너와 엄마한테 언제까지 그 인상 쓰고 살 거냐고 이야기를 했지 맨날 그때부터 집에 싸움 엄마의 울음소리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 엄마 다른 게 없어요 아저씨가 바람을 피웠던 아저씨가 보증을 샀던 바람을 피웠던 애들한테는 엄마가 이런 거 보이지 말았어야 돼요 굉장히 당연히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원래 성격이 이렇게 기죽은 성격 아니었어요 사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근을 밑에서 그대로 엄마의 정통으로 정기를 꼽아버렸어요 머리로 정기 무슨 정기 우울한 정기 근데 이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할 것이고 무슨 밖에 가서 일을 할 거냐고 이제 알아들어? 내 말하는 게 공부권이 중학교 때 끊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어거지로 다니는 학교였고 웃음 없이 다니는 학교였고 친구들 없이 다니는 학교였단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알아들어? 세상을 왜 못하냐고 말해줄 거야 사람들 어울리지를 못해서 못해 내 말 틀렸냐? 어울리지 못한다 아니 너 사람들하고 오래 못 가 누가 예를 들어서 위에서 한마디 하고 그러면 그걸 꾹 감춰놓고 사는 애가 너야 너를 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네 마음속에 습이 됐다는 거야 아무 말도 아니야 아무 말도 아닌데 네 머릿속에선 그게 인식이 안 돼 짜증이 나 또 시작이야 어 그녀들은 한마디 했는데 너네 엄마 누름 속에서 살다 보니 또 시작이냐고 내가 지금 네가 못 깨우친 걸 깨우쳐 주는 거야 너네 아버지가 못 깨우친 걸 깨우쳐 주는 거야 응? 뭔 말인지 알겠냐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을 사회생활에서 길게 못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조금만 일해도 몸이 막 근육이라 그래야 되지 막 쭉쭉 쓰시는 거 같아 몸이 아픈 거 같아 응? 실상 병원 가면 변명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몸병인 줄 알아? 너 신병 아니야 우울증이야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이었다고 불안증이었다고 불안증이 네가 모른 거라고 불안증을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굉장히 이쁜 얼굴이야 너네 엄마가 근데 벌써 엄마도 스빈에서 불안증이야 엄마도 그러다 보니 엄마도 그래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늘 이 긴장해 늘 고무지를 땡기고 있어 엄마가 마음속에서 혼자 이렇게 혼자 땡기고 있는데 몸이 낫겠니? 응? 옛날에는 아버지 걱정 지금은 너 걱정 걱정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네 회사 나갔으면 우리 아들이 회사 나가서 편하는 게 아니라 왔다라 갔다라 왔다라 갔다라 왔다라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엄마 아니야? 또 언제 응 하지 말고 또 언제 때려치고 올까? 잘하고 있을까? 왜 이 말을 해주냐면 하나라도 얘 컴퓨터 굉장히 잘해요 그쵸? 예 말 안 해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말을 하려면 그런 쪽으로 보냈더라면 굉장히 성공했을 거란 뜻이야 맞습니다 그치?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걸 못 하고 있어 맞지? 응? 그 과가 무슨 과야? 멀티 미디어 근데 내가 봤지? 너 인정해 너 사람하고 못 올린다고 했지? 어? 이게 너 앞비를 망치고 있어 그럼 뭣부터 해야 되겠어 성격 때문입니까? 그렇지? 예 어? 지는 그거 인식이 안 된다고 조바심에 예 걱정이 많고 예민하고 그걸 엄마가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만들었으면 엄마 지금부터 웃으세요 예? 예 엄마 지금부터 웃어야지 지금 안 웃고 얘한테 우리 아들 직장 언제 다 간질까요? 아 시부라 지 몸속에 배겠는데 나와? 어? 이게 절로 무서운 병이야 사람들은 그러거든 어? 팔 부러졌어 수술하면 돼 그치? 삼균 속 나 다리 부러졌어 수술하면 돼 이거 어떻게 수술할 건데? 마음이 병이 있는 감정 예 이제 알겠어 내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마음을 강하게 좀 먹어라 엄마 네가 강하게 먹어 시X도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나게 뭘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나게 엄마 네가 만든 거야 아니 제가 쟤는 예 타고난 거예요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 엄마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아버지가 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아버지가 무서웠으면 빨리 뛰쳐나와서 직장상으로 하면 아버지 피해서 직장상으로 하면 되고 신랑이 안줘 그 맨날 사고 그렇지 사고 치면 빨리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서 키우면 됐고 어? 애들이 불쌍해서 이혼을 못하겠어 아 진짜 또 말들고 하네 그게 아니잖아 애들이 뭘 불쌍해 애들이 불쌍해 애들이 불쌍했으면 이렇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알겠습니다 어? 엄마 너 무능력함 무결정이 애들한테 이렇게 만들었다고 어? 애기가 아픈 게 아니라 불안증이 맨날 시달린다고 그게 아픈 거라고 이게 굉장히 아픈 병이에요 어? 이거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어? 이 컴퓨터 아까 그랬다 그랬지 굉장히 활기차게 들어왔어 굉장히 그래서 내가 널 맞출 수가 있었어 컴퓨터 쪽 어 어 굉장히 신났어 근데 지가 갈 길 정정 못 가고 있잖아 왜 거기서 지가 실력이 부착한 건 아니었다고 아까 내가 네 공부권이 끊어졌다고 그랬지 불안증을 말했다고 내가 말했잖아 불안증 엄마 아빠의 불안증 너네 엄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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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공부를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알아들어? 내 말? 응? 그러면 아직 나이 안 늦었어? 그래 어떻게 쉽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어 그 밑에서 그러면 너도 이제 남자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치?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웃음이 너네 엄마랑 같이 사냐? 아니 떨어져서 사냐? 다행이네 같이 살면 맨날 자꾸 보고 사는데 떨어져서 살아서 운동도 좀 다니면서 어? 사람들 많은 속으로 들어가서 어? 어지럽더라도 너 죽지 않아 안 쓰러져 응 운동하고 택배 같은 거 어 어 니가 하고 싶은으로 들어가 특별히 저랑 잘 맞는 일이 있을까요? 아까 나는 너한테 제일 잘 본 컴퓨터 어? 그쪽에서 뭘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찾아가라고 그게 너의 마음에 상처였고 병이었다고 네 상처였고 병이었다고 찾아줬지 다? 틀렸어? 응?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니가 니 답도 못 찾고 무당은 찾아달라는 새끼야 니 밖에 더 있냐 아유 진짜 저는 그냥 그런 것보다도 건강 염려증이 좀 내가 말했잖아 그게 불안증이라고 이제 인정하네 다 그게 불안증이라고 니 건강에 아무 신은 없어 마음 강하게 묻어 엄마 인상 자꾸 배겠다 그랬지 엄마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지 그러면 다독거려줘 다독거려주고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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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독거려줘 응? 이제 너네 엄마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너 이렇게 병신 만들어서 마음의 병 만들어서 너와 너한테 엄마한테 손을 질렀다 나는 너네 엄마 인생도 굉장히 고달픈 인생 살았을 거야 응? 진짜로 너무 그러나 엄마가 너무 조바심해 살다 보니 니가 그것을 어렸을 때 또 배웠을 것이다 어? 니가 어렸을 때 또 그게 항상 그래서 불안했다 그래서 너는 중학교 때 이미 공부권이 끊어졌다 그 말이야 그 말이야 없는 애가 무슨 공부를 해서 누가하고 어울리고 어디서 아니면 네가 차라리 독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엄마가 울든지 말든지 독해서 내가 성공해서 엄마 훗날에 내가 기약하고 그랬더라면 좋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건강에 뭐 쓰러질 없고 없으니까 이 불안증 때문에 아픈 거라고 굉장히 불안증이 사람들은 그냥 불안증이 나오고 생각하거든 아니 우울감 불안증 그 막 다 들어있어 공황증이니까 네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마가 만들어준 큰 선물의 병입니다 아들한테 엄마 평생 아들한테 뭐 비둘한 뜻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엄마 고생한 만큼 마음속에 아들한테 외모다나 외모나 외모나 하지 마시고 외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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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말 하지 마시고 갈 수 있게끔 다른 데는 불안해요 그래서 또 나오게 돼요 또 불안해서 나오게 돼요 또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컴퓨터 쪽으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가면 그게 조금씩 조금씩 잊어질 거야 집에 옛날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옛날 네가 공부했던 거 다시 꺼내서 이렇게 한번 해봐봐 웃음이 날 거야 그러면 우리 배우사는 알려줄 것 같습니까? 엄마 진짜 양심 없다 엄마 진짜 양심 없네 너네 엄마 돈 많이 벌어놨니? 아니요 그러면 이 나이에 돈도 없어 직장도 없어 어느새가 인생 족대게 만들라고 배우자야 배우자는 네가 네가 여자 어느 여자 데리고 와도 고생시키지 않을 자신 있으면 데리고 와 알았어? 그때 결혼해 응 나는 엄마한테 말하고 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을 보더라도 그 뒤에도 컴퓨터 쪽으로 가 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아이가 어떻게 서야 갈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자를 데리고 와도 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 여자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뿌리부터 꺾자 그리고 성주 상주 그쪽 고향이 누구야? 성주 상주 응 전라도에 부산 부산 부산은 진정 진정 그쪽에 산소탈이 완전히 엎어졌어요 산소가 네 굉장히 큰 산소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엄마 인생 고달픈 인생이라 친정거에 나한테 따라와요 엄마가 우리 같은 사주니까 따라다녀요 아셨죠? 너는 이제 나 답 찾아줬으니까 너 안 쓰러져 네 알았어? 네 답 찾아줬지? 인정했고 컴퓨터 쪽으로 한번 가봐 가서 그면 그때는 네가 웃어 다른 데는 웃음이 없어 어? 그쪽으로 가라 그리고 네 인생 살 날이 아주 굉장히 많아 내일 모레 죽지 않아 알아? 이럴 거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네 마음속을 내가 말하는 거야 맞지? 인생은 병 걸렸다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네가 내가 네 마음을 먹는 거야 죽으라면 네가 안 말해주면 죽어 이 새끼야 죽지도 못하면서 그런 마음을 왜 먹고 살아 이 새끼야 정신통근 안 차려? 틀렸어? 근데 그 증상이 계속 나오고 안 나온다고 네 거기서 나오는 너네 엄마가 준 내가 큰 선물이었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내가 내가 실상적으로는 굉장히 안 무서워 굉장히 나 인정 많아 정 많아 이렇게 만들고 데려오니까 조져버리는 거야 애들한테 그렇게 한 사람은 애들이 이렇게 앞날을 앞에 이렇게 지들이 지 인생을 못 피워서 나도 어지러워 이렇게 소리 지르며 이제 알겠어? 파이팅해 누구 탓할 거 필요 없어 엄마가 네 애완 아버지 탓했지 아까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해 그렇지? 너도 네 속으로 안 일하지 마 자꾸 불안치 엄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엄마 그러나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에다 원망해서 뭐 할 건데 너네 아비가 살아면 좋았어 너 가정은 못 지겠다뿐이지 밖에서는 굉장히 좋았어 맞지? 네 자기 신발도 다 벗어주고 양발 다 벗어주고 자기 심지어 먹었던 입에 쓰고 있는 거 다 벗어줄 만큼 아비가 좋았어 누나 가실 때는 좋게 가시지 못하게 보인다 신장마비로 저기에서 가지 못하게 보인다는 뜻이야 좋게 그냥 뭐 올해 병원에서 무슨 말을 냉기고 가지는 못했다고 보인다고 그래서 잘 돼서 찾아와 왜? 너네 아버지 풀어주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안 좋습니까 안 좋지 않으면 좋냐 신장마비로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신 분이?